제가 힌트 드릴게요.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. 이거 먹는데. 닮았어요? 약간요.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. 지혜! 오, 이래. 홈런볼. 아니, 왜? 홈런볼 닮았어요? 고은! 고은! 지혜! 세상에! 고은! 고은! 지혜 씨! 고은! 고은! 오케이. 고은! 나 홈런볼 닮았어요. 아니요. 고은 씨. 허니부터 치? 지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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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! 고은 지혜! 이래 씨. 이래 씨? 홈런볼이라니요. 저 홈런볼 닮았어요? 그 홈런볼 그 과자 여기 이렇게. 이거 야속도에서 두고 있는데 닮았다는 거잖아요? 아, 이게 사람을 닮았다고 하길래. 사람이 그려진 과자를 찾다가. 아, 난 그 과자를 닮았다고 하는데. 홈런볼. 고은 씨, 또 허니버터칩도 해주셨다고. 아, 네. 선생님 성함 생각했어. 아, 허니. 아, 네. 아, 네. 선생님 성함이 오네요 pied계가ipp Whitney. 감사합니다.